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더 높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또한 더욱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 소유하게 되면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그냥 짧은 영혼으로 사라지고 다시 또 많은 것을 원하고 또 바라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 욕심이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도 같다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잃고 나서 소중함을 깨닫는다 하는 것은 많은 후회와 미련을 남기게 되기도 하죠. 또한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만족의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기에 우리는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처해진 환경과 또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도 하죠. 비록 잘 되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가도록 우리 불자님들만이라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문명을 밝히고의 경전기구리 제93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시, 에어, 이행, 동사 이런 불자의 생활방법과 또 불보살 불자들의 가장 큰 네 가지 서원인 중생을 다 건진다는 중생무변 서원도 또 번뇌를 다 끊겠다 하는 번뇌무진 서원단 또 법문을 다 배운다는 법문무량 서원화 불도를 다 이룬다는 불도무상 서원성의 사홍서원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우리 불자님들께서 최고, 우리 불교 최고의 목적인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37각지 가운데 그 첫 번째 단계인 몸은 부정하다는 생각하고 또 감각은 고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진리는 무하하다는 신수, 심, 법 네 가지 염체, 이치를 관해서 내가 있고 항상 또 즐겁고 락, 또 내가 있고 아, 또 정, 깨끗하고의 전도를 부수고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사념처와 사정근대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각지란 달리 37보리분법 또는 37수도법, 37도품이다 라고도 하는데 우리 불교의 최고 목적인 깨달음의 경지를 실현하는 지인 도, 보리, 각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한 실천, 덕목여요. 곧 이러한 것들이 37각지가 보면 사념처, 달리 사념주라고 하지요. 또 사정근, 사여의조, 오근, 오려, 칠각지, 팔정도 등 이 37가지를 바로 37각지다. 그래서 이 37각지가 우리 불자들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열반할 당시에 안안이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우리가 우리 불자들의 어떤 망가짐을 어떻게 지니고 살아야 합니까? 이때 부처님께서 사념처를 관해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념처가 바로 달린 우리 사념주다라고도 하는데요. 몸과 또 마음과 감각과 진리에 의해서 어떤 그릇된 관념이나 견해를 버리고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고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진리는 무화하다는 것을 관해서 바로 항상하고 내가 있고 락 즐겁고 또 내가 없고 정 깨끗하고 전도를 부수고 올바른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세상에는 얻지 못할 것이 있다고 해요. 정일안경에 보면 상하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을 얻을 수 없고 또한 다하는 것을 다하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을 또 얻기가 어렵고 늙는 것을 늙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 또한 얻지 못하고 병들 것을 병들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도 어렵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려 해도 그것 또한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념처 가운데 우리가 흔히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범념처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신념처다, 몸신자를 써요. 또 생각념자를 씁니다. 고처를 쓰죠. 바로 신념처다 하는 것은 몸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모에게 받은 육신이 추하고 더러운 것임을 알아서 탐욕의 번뇌를 없애야 하는데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눈기, 코, 입, 항문, 성기 이런 아홉 구멍에서는 항상 구준물이 흘러나와요. 몸속에는 온갖 부정한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또한 죽어서 썩으면 어때요? 온몸이 불어 터져서 온갖 벌레가 특실거려요. 그리고 또 개나 소처럼 며칠만 닦지 않으면 오히려 더러운 것이 우리 몸인데 우리는 이러한 몸을 위해서 물질적, 시간적, 정신적으로 번뇌를 하고 탐욕을 일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몸이 깨끗한 줄 알고요. 또 몸이 우리의 전체인 줄 알고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몸을 잘 만들기 위해서 갖는 번뇌와 어려움은 이로 형용할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몸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백골관을 가르쳤을 때 어때요? 옛날에 공동묘질화라고 하면 고인돌 같은 거였는데 옛날에 조금 격이 없는 일반인들 같으면 돌아가시면 돌 밑에 갖다 이렇게 버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몸에 탐욕심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 죽은 시체를 보여주러 갔어요. 그래서 마침 버려진 지 며칠 안 됐는데 보니까 어때요? 그 시체에서 진물이 나오고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보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독수리가 이렇게 뼈를 쪼개고 해가지고서는 흩어지는 시체를 보고서는 부처님께 저희 몸도 저렇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저렇게 되는 것이다. 저렇게 보잘것없는 육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신을 소비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더러운 것임을 알아야 우리는 번뇌와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또한 이제 두 번째로 수념차인데 수념차다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숫자, 생각념차, 고처를 써요. 감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을 고다, 고통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 행복의 조건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재물, 명예, 권력, 색, 어떤 자녀의 원만함 등을 말하지만 이러한 것은 진정한 락이 아니고 모두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까지 마음과 몸이 고통스럽고 또한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하면 또다시 더 높은 대상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또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이 떨어지면 떨어져서 고통스럽고 또 못 이루면 못 이루어서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지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갈구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탐욕을 한다면 영원히 번뇌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부분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 없지 않아요. 노시는 분은 또 노시는 분대로 열심히 사는 것이고 또 흔히들 이야기하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또한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어찌 됐든 우리 현재까지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온 것이 바로 지금의 상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m를 15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을 때 15초에 뗐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행복을 느껴야 할 때예요. 그전에 보면 우리나라 어떤 휘격의 여왕, 세계 여왕이죠. 김연아 선수가 210점대를 넘었을 때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김연아 양도 어때요? 자기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얻었을 때 이루어용을 할 수 없는 눈물과 어떤 기쁨을 쏟아냈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점수가 나와야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굉장히 가슴 아파했을 것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또 그런 어떤 결과로 얻어진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자님들. 현재까지 살아오시면 최선을 안 한 적은 없지 않아요? 그럼 지금의 삶이 어찌 보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를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이것이 날마다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부족해하고 못마땅해하고 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면 번뇌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받는 것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받을 숫자로서 받는 것. 받는 것이 냉략히 따져보면 고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어때요? 주기는 어려워하고 받기만을 바라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아내로서 남편에게 아내로서 입장을 받으려 하고 남편은 또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입장만 받으려 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기의 어떤 여건을 받아주기를 바라요. 상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상대가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요.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번뇌가 되지요. 말도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죠. 행도 자기한테 이로운 행만 얻으려고 해요. 보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번뇌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냉정히 보면 말 한마디라도요. 칭찬 하나를 받더라도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알고 보면 전부 빚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여건에서 자신이 할 도리를 열심히 하면서 살되 상대에게 받으려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고통의 시작이다라는 입장이죠.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심념천데 심념처다는 것은 바로 마음심자 생각념자 고처를 쓰죠. 마음은 바로 무상하다는 것을 관해라는 이야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없을 묻자여서 항상 상자를 쓰니까 항상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꿔서 얘기하려면 항상 변한다는 이야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한순간도 그대로 있는 것이 없어요. 항상 생멸하고 또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역시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어때요? 당신 없으면 못살아 했던 이런 사람이 오늘은 원수를 만났다 하고 이혼서를 도장을 찍기도 하는가 하면 고생할 때 성공하면 틀림없이 다음에 호강시켜주마 이랬던 사람이 출세를 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또한 어른이 되어서 꼭 효도를 하겠다는 자식이 결혼을 하면 어때요? 부모를 버리기도 하지요. 어제의 마음이 오늘과 같을 수가 없고 아침의 마음이 저녁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 보면 말 한마디 마음 하나에 속았다고 울부짖고 번뇌하고 오늘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한 것은 보여요. 상대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또 자신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당신 사랑한다. 또한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항상 그럴 줄 알고 살아요. 항상. 또한 어려운 분들은 어때요? 틀림없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의 행복을 얻을 수도 있고 잘 사는 때도 있고 금전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거를 가질 때도 또한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어렵다고 내일도 어려운 거 아니죠. 또한 오늘 잘 살고 넉넉하다고 내일도 잘 살고 넉넉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재행무상이라 변한다는 것이오요.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죠. 생이 있음 별이 있으니까요. 또 만나면 어때요? 다 헤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사람은 안 헤어지길 바라고 그렇죠? 좋은 명예와 권력과 재물은 안 헤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예요. 오늘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예요. 정권이 바뀌거나 여권이나 환경이 바뀌면 나쁜 입장이 되기도 하지 않아요? 또 오늘은 어려웠던 사람이 또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좋은 여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심리엄천 마음은 항상 무상하다.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가에서는 찰라라고 그러는데 찰라가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놓고 볼 때 70분의 1초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70분의 1초가 한 찰라인데 그 한 찰라가 사람의 마음이 무려 260번에서 70번이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많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상대방이 나한테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항상 변합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만 그 높낮이가 바뀌어지면 어때요? 흐르는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 오늘을 좋아했던 음식을 어때요? 많이 먹다가 보면 질리게 되면 또 다른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되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어때요? 시간과 여건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항상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이치를 관해라라는 것이죠.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법념처인데요. 사념처 가운데 네 번째 법념처는 법법자의 생각염자를 쓰지요. 고체를 써요. 모든 것은 무화하다고 관해라 했어요. 무화. 결국은 내가 없다고 관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만유에는 실로 자아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예요.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러나 모두가 일정한 소유자가 없다는 것을 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육신도 어떻게 보면 늙고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면 어때요? 결국 지수와 풍의 사대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살은 흙이 돼서 없어지고 물기는 수분이 돼서 없어지고 열기는 화가 돼서 없어지고 냄새나 이런 것은 바람이 돼서 없어지지요.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와서 여러분들 부산을 가면 어때요? 부산에 가셨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서울에서 오신 분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면 돌아가셨다 이러거든요. 서울로 다시 돌아갔다. 우리가 죽어서 지수와 풍의 사대를 어떻게 자연으로 돌리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우리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예요. 그러게 해놓고 보니까 영원한 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재물이나 명예 또 이런 것들도 보면 영원한 나의 소유물은 아니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어때요?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번뇌를 하고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또한 고통 속에 빠져있다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집착만 없어도요. 우리가 많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가족들도 보면 내 가족, 남편도 내 남편, 자식도 내 자식, 땅도 내 땅, 건물도 내 건물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가 갈 때는 한 개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져갈 수 있을 때 내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면 진정한 내 것이 무엇이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린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그렇죠? 또한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요. 단지 이 세상을 살면서 잠시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지니고 소유하고 오르고 차지하고 하면서 어떤 기쁨을 느낄 뿐이지 본래 내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래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갖는 데 대한 어떤 소중함, 고귀함을 알고 또한 내가 생각한 내 것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것을 충분히 내 것이 아니라는 이치를 알게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저희 카페에다 실어놓은 글 가운데요. 이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불행을 느끼고 이 세상이 고통인 줄 알게 되면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라는 글을 실어놓은 기억이 나네요. 그랬더니 어떤 보살님이 세상이 고통이군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장을 먹어도 어때요? 짠 줄 알고 마시면 그걸 먹어서 짜다 해가지고 속상함이 없어요. 그런데 간장이 굉장히 단 줄 알고 마시다가 보면 왜 이렇게 짜 하고 고통을 느끼죠. 또한 요즘 겨울에 어때요? 난로 불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뜨거운 줄을 모르고 만지는 사람은요. 상당히 많이 데어요. 뭐가 이렇게 뜨겁냐고? 그런데 그것이 뜨거운 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뜨겁기 때문에 근접도 안 하고 데이는 줄 알기 때문에 거기다 손을 대지도 않아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이 전부 고통과 어려움과 번민과 번뇌와 이런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어때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극복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세상이 행복한 줄 알고 잘 되는 줄 알고 뭐든지 원만한 줄을 알게 되다 보면 사사건건 잘 돼도 불만이에요. 부족함을 느끼고 원만 해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만을 또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신랑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면 아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면 또한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만큼 기대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실망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잘해도 열심히 살아도 그것뿐이 못 사느냐 그것뿐이 못 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상대방은 어때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항상 나만 보면 야단을 치는구나 하다 보면 의지가 꺾이게 되고요. 그렇죠? 노력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갈수록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서로 어때요? 얼굴만 마주해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싸우려 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시비쟁론이 끝이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바다다 하는 이치를 알면 여러분들 비록 가진 건 없다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은 행복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저 하늘이라 하는 것은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때요? 내가 딛고 다니는 땅은 전부 내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고 있는 이 대기의 어떤 공기도 없다라는 여건을 가장 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복함을 느끼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평소에 그런 걸 모르고 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 하나하나도 따지고 보면 쌀 한 돌이 만들어지기에도 어때요? 쌀 밑자를 보면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에서 쌀 밑자는 88이라 하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88번을 몸을 굽혀야 쌀 한 돌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쌀 한 돌이 내 입에 오기까지 해도 농사 짓는 분들의 어떤 수고, 그죠? 또 이동하고 움직이고 옮기는 분들의 노고 또 그것을 사다가 씻혀서 또 밥만 먹나요? 반찬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상에 오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나 여건들을 보면 과연 그 음식 한 그릇, 또 밥 한 수저 먹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고마움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이치를 생각 못하다가 보면 어때요?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우리 수행자들 공부하는 가운데 이제 음식을 맛으로 먹지 말고 어때요? 수행을 하기 위한 하나의 약으로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음식 하나 또한 놓여지는 어떤 행 하나 물 한 모금이라도 감사함을 느낄 줄 알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늘이나 땅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내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내가 현재 처한 것을 만족을 못하면 항상 불행함만 싹트고요. 만족함을 느낀다면 항상 기쁨과 행복이 멈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들 탐욕에서 우리가 근심이 생겨나지요. 또한 탐욕을 갖는 데에서 두려움이 생겨나요. 그러나 탐욕을 벗어나서 탐욕이 없어진다고 하면 세상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내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을 내가 만들었는가 그 가치를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서 자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보람을 찾고 세상의 모든 여건이 어려움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만 해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들 기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 모두 오늘 배우신 신수, 심, 범념, 저 몸은 부정하다 하는 것을 알고 또한 감각은 고통이다 하는 것을 알고 또한 마음은 모두 무상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는 무화하다 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하셔서 관하시는 그런 이치를 터득하셔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날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혹은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길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성의 지표란 한 30여건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을 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선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